안녕하세요. 브랜뉴즈의 김영재 트레이너입니다. 여성분들 팔뚝 스타일 때문에 고민이시죠? 오늘의 팔뚝을 탄력있게 만들어주는 동작 두가지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번째 동작은 점핑 레터럴 레이즈라는 동작이구요. 두번째 동작은 스트레이트, 일자로 킥백하는 동작인데 첫번째 동작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집에 없이 이런 밴드가 없으시면 찢어진 스타킹이라던지 고무장갑이라던지 그런걸 사용하시면 되요. 무지 이런거 구매 안하셔도 됩니다. 발을 같이 손에 모으신 상태에서 밴드를 자신한테 강도가 맞게끔 자관라주시고 어깨를 뒤로 살짝 이렇게 회전시킨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쭉 뻗어듭니다. 점프하시면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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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 1분도 그 다음 발을 모으신 상태에서 상체는 90도 100도로 숙여주시고 팔을 완전히 팔꿈치를 캐십니다 팔에 계속 긴장감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어깨선단까지 들어 올리십니다 1 2 3 4 이때 팔꿈치는 너무 과도하게 올리지 마시고 팔꿈치는 어깨선단까지 지금 하시는 동작은 기존의 킥백 동작은 여기 3두근 말발분 만드는데 보면 지금 하시는 동작은 이렇게 보셨을 때 어깨랑 3두근을 나눠주고 3두근 시작 지점입니다 여기를 이제 자극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작 2가지 동작을 1분씩 이제 반복을 하시고 30초 정도 진행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좋은 동작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